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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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? 잠궈줄까? 잠깐만 성촌이 잠궈줄게 어디가? 문 열어줬? 잘 가 안녕 안녕 잘 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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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대박 같습니다 이거 뭐지? 우리 이거 보고 갈까? 이게 얼마예요? 이거는 5,000원이고요 이거는 10,000원이에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? 원래 근데 이거 사시면 이 귤밭에서 마음껏 따가셔도 되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귤을 몇 개 담아드릴게요 어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막 딴 건데 좀 많이 드릴까요?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귤 많아서 아 그래요? 네 그래도 좀 큼지막한 걸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 네 조심히 가세요 네